안녕하십니까? 종로 큰장명 심리철학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철학원은 생활길잡이 및 팔자 바꾸기 상담 35년의 대가로서 격이 다르고 차원이 높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행복하게 살아가는 궁합과 성공하는 이름장명, 우울증 상담 등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으로 속시원하게 상담해드리며 늘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